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계엄군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오랫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국회 진입 작전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2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 청사 내에 투입되었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에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에 동원됐던 인원보다 17명 많은 계엄군 297명이 배치됐습니다. 야당은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기도 전에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방첩사 요원 중 상당수가 정보보호단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버 등 관련 장비를 다뤄 데이터를 확보하는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관위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배경이 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